와우 펠슨의 라이브 아 정말 안도와주네요 네 팀하고 잘 안맞는거 같기도 하구요 이강인 선수가 지난 새벽 라리가 오래간만에 선발경기를 치렀습니다 지난 9월 말에 선발경기를 치렀으니까 한달여 만에 선발경기를 가진건데요 상대가 헤타페 였습니다 아주 중요한 승부였죠 헤타페가 이번 시즌 초반에 6라운드 때 바르셀로나를 1대0으로 잡았죠 원래도 굉장히 끈끈한 팀인데 만만치 않은 그런 팀이었구요 반면에 이제 발렌시아는 최근 라리가 3경기 모두 졌습니다 순위도 많이 떨어져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하비그라시아 감독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통해서 뭔가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복귀시킴으로써 뭔가 선수단 내에 분위기를 한번 뒤바꿔놓겠다 이런것도 좀 있었고 스페인 현재에서도 아니 이강인 왜 안쓰냐 아니 발렌시아 팀에서 키패스 1위고 라리가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도움 랭킹 1,2위 다니는 선수고 패스 공률 역시 1,2위 다니는 선수인데 이런 선수를 왜 선발로 쓰지 않느냐 이런 문제제가 있었기 때문에 선발로 이번에 쓰게 된거고 더군다나 이제 발렌시아 입장에서는 이 경기를 무조건 잡아야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승점 3점짜리 경기를 홈 경기였기 때문에 갖는다고 한다면 당연히 공격적인 재능을 투입함으로써 골을 넣는 경기 이런걸 하고 싶었던거죠 사실 그 발렌시아 경기를 보셨겠지만 미드필더 쪽이나 2선 쪽에서 볼이 안나가니까 앞쪽 스트라이커로 문제라고 하지만 볼이 나가야 뭔가 마무리가 될텐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강인 선수가 투입이 좀 됐습니다 올 시즌 나리가 전체로 따지면 이제 4번째 선발이었구요 교체가 3경기가 있었으니까 모두 7번째 경기 출전이었습니다 포메이션은 이제 발렌시아가 4-4-1-1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시 고메스 선수를 최전방으로 올려놓고 이강인 선수를 약간 세컨으로 둔 형태였는데 잘했어요 이강인 선수가 슈팅도 좀 때렸구요 그 다음에 아주 날카롭게 들어가는 키패스도 좀 있었고 특유의 그 마르세 요턴을 통해서 탈압박하는 그런 장면들 확실히 강박적이에요 볼 참 잘 다룹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끝나고 나서 소파스코어가 선수 발렌시아 평점을 좀 줬는데 이강인 선수에게 7.0을 줬습니다 이 경기 발렌시아 선수들 중에 7점 이상의 평점을 받은 선수는 이강인 선수 포함해서 4명입니다 4명 4명이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출전 시간이 적었나요 선발로 뛰었다고 하는데 어? 왜 후반 초반에 교체된 거죠? 이강인 선수가 후반 58분에 나왔습니다 좀 더 뛰어야 되는데 오래간만의 선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죠 아니 혹시 뭐 이강인 선수가 플레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좀 부진했습니까? 뭔가 잘못을 했습니까? 이강인 선수 어떤 개인의 어떤 문제가 있냐라고 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빨리 나온 거냐 우리가 많이 선발로 나왔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안타까워요 네 이게 팀 사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문제가 아니라 팀의 문제 때문에 좀 빠르게 나온 거죠 발렌시아가 후반 시작하고 얼마 안 됐다고 56분에 오른쪽 풀백인 티에리 쿠레이야 선수가 퇴장당해버렸습니다 수비 숫자가 줄어들게 된 거죠 수비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 사실 회타패가 만만한 팀이 아닌데 그냥 정상적으로 경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비 그라샤 감독이 이 수비를 좀 지키기 위해서 또 선지골을 넣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공격 수를 좀 빼고 수비 자원을 좀 넣는 그런 선택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강인 선수가 됐던 겁니다 코레이야 선수가 퇴장당한 다음에 수적 요소에 빠졌고 2분 뒤에 이강인 선수가 나오고 수병 미드필더인 라치치를 투입하게 됩니다 전적으로 전술적인 이유인 거죠 팀이 급작스러긴 변수에 대처하기 위해서 감독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자원을 빼고 수비적인 자원을 투입을 한 건데 그래서 이제 발렌시아의 지역진 엘데스 마르케 같은 경우도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서 코레이야 선수의 퇴장으로 인해서 이강인 선수가 너무 빠르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제 보면 발렌시아가 이런 게 자꾸 반복되고 있거든요 지난 여름에 주력 선수들 경험 많은 선수들이 대폭적으로 대거 좀 나갔고 대신에 선수 형님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콜업해가지고 뛰다 보니까 경기를 운영하는 능력들이 조금 서툴러요 이렇게 퇴장당한다든지 아니면은 흥분해가지고 경기를 좀 망친다든지 이런 게 좀 많죠 사실 이번 경기도 발렌시아 입장에서 좀 잡았어야 되는 게 무사 선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골을 넣지 않습니까 17살 선수입니다 자기 진영부터 볼 끊어가지고 헤타피 진영까지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가지고 골을 넣었는데 그게 그때 순간시속이 무사가 33.6km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만 17살이기 때문에 21세기 발렌시아 선수로는 최연소 득점 기록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뭔가 기록적인 골을 아주 멋지게 놓고도 이걸 못 지킵니다 결과적으로는 막 후반 추가 시간까지 가서 서로 골을 또 주고받으면서 2대2로 비겼습니다 발렌시아는 이제 최근 이렇게 되면 라리가 4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서 순위가 이제 13위 이렇게 좀 됐는데 참 이강인 선수에게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부담감이 좀 크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자기에게 어떤 기회와 시간이 주어졌을 때 집중하고 모든 걸 쏟아내는 게 당연히 선수로서의 본연의 임무라고 볼 수는 있겠는데 좀 짐이 무거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강인 선수는 선수로서 어떤 팀 플레이하는 건 맞지만 지금 팀 자체가 어떤 경기 외적인 문제까지도 계속 나오면서 좀 좋지가 않잖아요 그게 경기력까지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자기의 어떤 개인의 지금 문제 출전 시간의 문제 나왔을 때 임팩트의 문제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또 어쨌든 팀의 어떤 결과라고 하는 것들도 온전하게 또 많은 부분들을 좀 책임지거나 혹은 그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출전의 어떤 시간이 좀 줄어들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선수가 열심히 하고 뭐 헌신하고 잘 싸워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좀 무겁다 짐이 발렌시아라고 하는 팀의 상황이 참 좋지 않구나 이거는 이미 우리가 많이 접했지만 구단주 회장 감독 선수 난리죠 난리 회장은 운영하기 어렵다고 해 구단주는 돈 없다고 해 감독은 선수 없어서 못한다고 해 선수는 이적 지켜주지 않는다고 지난번에 회장 저격해 일단 이강인 선수는 그래도 다음 뭔가 선택하기 전까지는 끝까지 집중하는 게 맞습니다 이번 경기는 좀 안타깝게 본인의 문제가 아닌 팀의 사정 때문에 좀 일찍 교체는 나왔지만 이강인 선수가 이렇게 나올 때마다 보여주는 임팩트는 분명히 차곡차곡 쌓여서 이강인 선수의 다 자산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 상대가 그런 의미에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말에 발렌시아가 누구랑 붙냐면 레알마드리랑 붙습니다 레알마드리드가 시즌 초반에 조금 어려움을 있다고 하더라도 역시 뭐 엄청난 거인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가 또 발렌시아가 이런 레알마드리드 상대에서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또 이런 경기를 통해서 좀 이렇게 어려운 과정들을 어찌 보면 크게 한번 넘어설 수 있는 또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으니까 다음 주말 또 발렌시아와 레알마드리드 경기도 또 집중하면서 또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